나는 솔로 17기 상철 바 관련해서 결국 파라디스코에서 입장을 받겠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결국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 파라디스코와 상철군의 상관관계 파라디스코는 201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약 8년째 운영 중이며 상철은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함께한 동업자 자본출자는 본인 100대 상철 0 성균관대 앞에 작은 펍에서 상철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가게를 제가 인수하면서 파라디스코가 시작됐다 친구였고 상철이 조주 기술이 있어서 수익을 50대 50으로 했다 6개월 뒤 가게 운영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고 상철의 개인적 사정 저와의 불화로 인해 파라디스코를 상철이 떠났다 상철과는 연락도 안하고 있다 현재 논란 중인 메뉴판은 2017년의 제작 상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제가 왜 이런 글을 써야 하는지 얼탱이가 없고 매우 귀찮지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의 정체성과 각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어요 현재 댓글 반응은 글 잘만 썼구만 오늘도 무조건 까야만 성이 차서 만족해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여긴 너무 많아 무조건 까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형생 좀 살아라 이것들아 그리고 메뉴판도 상철이랑 상관없는 거네 수익 50대 50이면 운영한 거 맞다고 봐야지 주식이가 자금되고 실제 운영은 상철한테 맡긴 거구만 빠운영으로 까는 건 워까라고 봄 그런데 현숙이 술이나 만들던 놈이랑 결혼하는 건 싫어 근데 그럼 낯설어나서 빠져렸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잖아 어디서 무한대로 시간 보네요? 어쩐지 사장 두 명이라는데 인싸 안만 봐도 한 명만 생일 축하하더라 크크크 예전에 사이가 별로였다고 하더라도 술 이름이랑 상처는 관련없다고 좀 겸손하게 했었으면 크... 홍보되고 좋았겠지만 크... 역시나 술집 사장 머가리로는 그 정도 생각은 못하지 크... 얘들아 이제 18기 보자 판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κ. 양zu dat overhe 오 urgent 그럼 kraité 20개 20% 라는osium 2000ml 40%